예전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북괴군을 무찔렀던 마지막 전선 바로 그 유명한 낙동강이 올시다. 더불어 강나루 건너 밀바퀴를 구름에 달가듯 가듯 나그네가 저쪽 강나루에서 저 기설계의 사공을 기다리던 그런 강변이 되시올시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김해 생림면 도요마을이라는 곳인데요. 대부분 이 아름다운 마을을 주민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사실 평야지대에 있는 마을이지만 강을 마주하고 있고 산을 접하고 있어서 오지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동양화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도 좀 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한번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당시 미투 사건의 정점에 있었던 이윤택이라는 연출가가 소속 극단 여배우들을 자신의 위세를 통해서 성추행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건의 주무대가 바로 여기와 또 저쪽에 있는 밀양아리나라는 곳이 두 곳입니다. 그 중 한 곳인 여기에 왜 이윤택이가 자리를 잡았을까요? 지리적으로 홍수가 나면 위험하기까지 할 정도로 인적이 드물며 자연으로 둘러싸인 곳이고 그의 범죄의 혐의가 영원히 은폐될 정도로 외딴 곳이라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본부는 밀양아리나 연극촌에 있었는데 밀양 지자체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윤택 극단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었고 그러면서 유명 관광지가 되는 바람에 좀 조용한 곳에서 연기후학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도요마을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른 어묵한 계산도 있었으리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도요마을 문화창작소가 예전에는 이름이 김해 예술창작스튜디오였습니다. 김해에 사는 예술인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장작활동을 하는 그런 조그만한 장소였는데 워낙 도심과 떨어져 있고 또 외진 곳이다 보니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해시 측에서 당시 밀양연극촌에서 활동하던 이윤택 연극페이에 제안을 한거죠.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테니 여기 와서 연극후배들 훈련도 시키고 지역 활성화에 좋은 기회해 주길 바라는 취지로 좋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밀양과 김해 도요마을이 사실 강 한개 사이로 존재하거든요. 이윤택은 그 당시 한국의 연극계를 자지우지하던 엄청난 그물이었고요. 거의 말 한마디에 수화연극인의 앞날은 바로 결정이 되는 연기력하고 별로 관련도 없이 발연기지만 한마디면 그냥 뜹니다. 아무리 연기가 훌륭해도 또 거의 눈밖에 나는 순간 무대위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연극계에서는 거의 막강한 근력은 거의 항제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전화 한 통이면 서울의 연극, 영화 연극계의 주요 인사가 거의 손아귀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욕심을 달성한 여배우일 경우에는 전화 한 통화에 당분간 일거리를 한동안 딸 수 있었습니다. 그 청탁을 받은 그 사람은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고 그런 근력을 휘둘렀습니다. 연태기뿐만 아니라 미투 사건으로 드러난 연극, 영화계의 성충행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보통은 여배우를 호텔이나 어석한 곳으로 불러내어 연기 지도를 한다는 핑계를 대는데요. 그러면서 너희 연기가 억만이다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주로 에로틱한 이런 강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기 지도의 내용을 그런 라부스토리 이런 거를 친밀한 연기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특히 이렇게 단둘이 하는 지도 내용은 그것보다는 서로 쌍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몸싸움으로 깔치 떳는 그런 파이팅이 넘치는 연기를 지도한다면 아 저런 일은 상당히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나저나 저 연태꾼이 지금 후내년이면 이제 만기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도망가야 되는지 저 또 나오면 집으로 개 못 줄 건데 하악적 거세를 하든지 아니면 발목에 전접할지는 자연히 채울 것이고 저 돌아다니면서 괜찮을란지 참 걱정입니다. 조금 듣기에 민망하고 또 저도 말하기는 조금 민망합니다만 특히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법무부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세에 나왔던 새로 만든 정조대의 철 팬티를 입혀서 대소변만 적당히 볼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풀어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발찌 뭐 이런 거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애초부터 세게 막아버려야 됩니다. 자 그 이윤택 사건이 터진 이후로 여기도 이윤택 흔적 지우기에 들어갔고요. 사건 터지기 전만 해도 김혜씨가 이러한 저런 행사 비용 전기세, 수도세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전폭적으로 이윤택 패를 키워줬다고 합니다. 돈과 사람이 좀 모일 상황 싶으면 지자체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밀어줍니다. 왜냐하면 뭐 저거들이 해보니까 뭐 어떤 사업이 되는 게 없다 보니까 간을 낸 누가 유명하고 누가 돈이 된다 싶은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 간도 쓸개도 없이 그냥 다 내주고요. 그러다가 뭔가 그곳에서 뭐 이상한 민원이나 추모니 냄새가 살살 조금씩 발생을 해도 처음에는 끝까지 모른 척할 때까지 모른 척하다가 자 이를 더 키우고 결국 큰 문제가 터지면 뭐 우리는 몰랐다 하면서 모르세로 일관합니다. 뭐 어느 지자체든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그때 이후로 흔적은 다 지워진 것 같고요. 오늘도 보다시피 여기 올 이유도 별로 없고 실제로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조용한 명상센터로 바뀌었고요. 운영이 되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강변에 농사짓고 사는 마을입니다. 이제 이 마을에도 사람이 반 이상은 떠난 상태고요. 여러 마을과 다름없이 쓸쓸한 시골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무심한 낙동관만 우리 전우와 적들이 그 치열하게 싸웠던 그 기억과 또 이은택이한테 치욕을 당하고 혼자 눈물을 이 강변에 나와서 흘렸을 그 장면들을 혼자 기억한 채로 저 강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미투 사건의 핵심 이은택의 현장에서 인사드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